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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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잘 가. 그래 잘 가. 운수도 보시고 외면하고 아까 달려보면서 이틀에서. 가요? 엄마 나 가볼게. 운수야 하는데 자 여기서 오신다 운수야. 운수야. 아우 엄마님. 그러면 운수야 하고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어? 하고 보시는데 오토밭을 하는 느낌 있으실 거? 다녀오셨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로? 운수야. 정신차게 쥐. 이거지. 여기 강자 선배님. 나쁜 남자. 어 나쁜 남자. 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남편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하는 짓이야. 네 목숨을 쥐고 혼두는 사람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걱정 마. 잠깐만. 야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지금 우자 안 들리니? 켜. 역겨워. 그러니까 제발. 꺼져. 신우수.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하하하하. 컷. 되셨죠? 넌 함정에 빠뜨리고 네 목숨을 쥐고 혼두는 사람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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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주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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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제정신이야? 괴로운 게 아니라 역겨워. 그러니까 제발 꺼져. 야 너 말 다 했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강사. 미래해. 자 강사 미래해. 액션. 아저씨. 무엇이요? 어?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가! 이따가.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